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연세대 김정숙 전임연구원이 2018년에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학이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에서 세외수입이 갖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가들 뿐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본 연구는 세외수입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기와 환경이라는 정치적 동학을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증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기가 지방세외수입과 증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정치적 환경 역시 지방세외수입과 증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동기와 정치적 환경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 환경인 지역장압력이 단체장의 이념 성향의 효과를 좀 더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정당 경향을 약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 등이 요구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김정숙, 2018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학이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제22권 2호, 페이지 51부터 75를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